캬하 스무스하게 홀이넘 갑니다 라인이세요 라인 맥크리 라인 로드호그 로드호그에 빠졌어요 오른쪽으로 올라와요 벤디부저에요 상대에 빠지세요 상대 오른쪽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아이고 오케이 리퍼 다운 2층에 맥크리랑 애들 다있대 어차피 얘들 못 내려오면 딜 못 넘 맥크리 부조화 오케이 맥크리 다운 너도 오고 부조화 얘들 톡 낀다 루시우님 넘어갔어 발가락 맞추기 발가락 맞추기 흐흐 개꿀 예 저는 솔클로만 올립니다 예전에 배치때 로드호그 부조화 아 로드호그 개피인데 라인 라인 돌진 빠졌어요 라인 오케 다 끌려 들어가는데 얘들 엔지 슈트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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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데일리팩 엔지 뺐어요 뺐어요? 아 뺐구나 패치 칠때만 친구랑 쳤어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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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어요 막았어요 아 리퍼는 못보는데 지금 아.. 졸려나? 최대한 버텨볼게요 리퍼 개피 아 풀빛이었다 아 풀빛이었다 될거 같은데 리퍼 보자 리퍼 다운 루시오 보자 루시오 개피 망치 아이고 제발 어 버리죠 어 뭐야 정클 정클에서 할 수 있는 맵만 나오면 됩니다 저는 어이구 호그 호그 떨궜어요 솔저랑 솔저 반피 솔저 개피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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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에 다운 저거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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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2 빠졌어요 2층 솔저 라인 2층 빠짐 솔저 보자 라인 뺨 예 저 옥상에 솔저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다운 저거 로봇 차면 솔저 보러 갈게요 솔저 궁 찼을거임 솔저 보자 솔저 보러 갈게요 제가 아이고 겐지도 올라왔네 솔저 다운 겐지 내려갔어요 겐지 반피 겐지 로드 뒤로 돌아요 로드 그래 빠져 옷 옥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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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남았는데 로드 어그 나노콜라야 흐흐흐흐흐 아 늦었다 라인하르트 2층 올라와요 옥상 라인하르트 개피 떨어짐 2층에 겐지 올라와요 솔져 있었는데 아이고 상대 리퍼 개피 상대 피트 뭐지 뻘비튼데 아 살려줘 아이고 죽는다 아니요 391리가 있나요 불알아친거죠 아 잡을라 염병하라 겐지 개피 아 겐지 반피 겐지 개피 겐지 다운 어휴 끌릴 뻔함 로도그 반피 왼쪽에 리퍼 로도그 오른쪽에 있어요 아 잡혔다 이거 저 궁 쓰고 비빌테니까 다 보이죠 어휴 끌릴 뻔함 아이고 목표정면 오케이 나이스 궁 로도그 로도그 개피 로도그 개피 나이스 나이스 다운 갠지 갠지 궁 찾을거에요 조심 학생있죠 지금은 아니 어휴 끌릴 뻔함 아이고 잘못썼다 아 공 잘못썼어 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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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이 있어야 돼요 리퍼하고 자리아밖에 안남았어 자리아 루슈 리퍼 오케이 나이스 루슈 다운 아 궁 잘못썼어 자리아 궁 쓸 줄 몰라고 빠지죠 저희 죽으면 안돼요 이제 어휴 근데 아 나 빨리 로봇 차야되는데 애들 붙으면은 바로 초월쓰고 그냥 붙어버릴게요 예에 어 초월쓸게요 리퍼컬 되게 엉켰다 이거 사인터 갠지 다운 나이스 저쪽 두명 남았어요 뭐야 없는데 트레이서 아 트레이서 바뀐거구나 으흠 오늘 진짜 필 좋다 오늘 방송에서 진짜 90점 더 찍을 수 있겠다 제가 낫는거 할게요 시골뜨기 시골뜨기가 제일 좋아서 저는 낍니다 예 제일 마음에 들어 일단 보호색이에요 노란색이 굉장히 보호색입니다 특히 하나무라하고 아노비스 같은 경우는 맵 자체가 전체적으로 색깔이 누런색을 띠기 때문에 특히 아노비스는 누런색을 띠기 때문에 전용맵 이잖아 두개맵이 정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골뜨기를 끼는거죠 잘 안보이거든요 올승은 아니야 한 2-3패 정도 했어요 근데 나머지 다 이겼어 일단은 80점부터 지금까지 점수를 올렸다는거 83점까지 지금 2판 이기면 83.5점 정도 될거에요 등수로 치면 한 150등 될거 같은데 지금 2판 막판인데 이거 이기면 저까지 뚫으면 되는거니까 A만 잘 뚫으면 저까지는 뚫어요 근데 A에서 만일이 못 뚫으면 저기 뚫기 힘들죠 저기 못가는거니까 A만 잘 뚫으면 돼 A만 지금 83점 시청자랑 같이하는 컨텐츠는 나중에 지금 구상중입니다 아 그래요? 150등 찍었어요? 100등 찍겠네 두자리 찍을 수 있겠네 로드 호그 2층 로드 호그 2층 자리야 로드 호그 자리야 2층 그래 빠졌어요 일단 2층에 왼쪽에 리퍼 리퍼 망렬하고 빠졌어 아냐 아 여기서 뒤지면 죽을 확률 아주 높은데 아 이러면 안되지 네 미쳤나봐요 왜 끌렸대 저희 한명 없어요 5 대 6 로드 그래 빠졌어요 로드 호그 무조원 호그 컷 어 5 대 5 5 대 5 제발 리퍼 부조원 리퍼 망렬하고 빠졌어요 2층에 자리야 올라왔어요 상대 원힐이라서 투힐이 더 좋아 비트 비트 빠졌어요 살짝 빠지죠 오케 리퍼 다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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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부조원 겐지 다운 구슈 부조원 라인 왔어요 라인 라인 부조원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다운 루슈 다운 아 스무스한데요 2판 막판이요 배치 몇 점 배치됐었어요 61점 7승 361점 배치됐습니다 듀오 해가지고 친구하고 듀오 했어 실력 여하에 상관없이 그냥 친구하고 듀오 했어요 그냥 평범한 친구인데 군대 군대 친구인데 그냥 듀오 했어 빠대 빠른대전 경쟁도 나오기 전에도 꽤 같이 게임 많이 해가지고 그냥 같이 했었어 배치 끝나고 좀 하다가 점수 안 올라서 다시 그때부터 솔퇴했어요 그러다 53점까지 떨궜지 상대 겐지 궁 궁 쓸걸 그랬나 어휴 겐지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고 와주시다니 아 2층에 4명 있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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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궁 찼어요 자리아님 궁하고 저 궁하고 연결시키면 되죠 디바 궁하고 같이 연결 궁극기 맥크리 부좌 자리아 부좌 롤은 요즘에 거의 안하고 있어요 리퍼 부좌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말없이 제가 자리아는 일단 2층 상대 자리아 궁 조심 리퍼 다운 리퍼 다운 리퍼 다운 리퍼 부좌 라인부좌 라인부좌 자리아 라인 다운 자리아 건물 안에 맥크리 뒤에 방울을 옮기고 있다 겐지 위에 공할게요 공할게요 상대 리퍼 2층 아 로봇 빠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로봇 빠졌어요 지금 겐지 부좌 상대 자리아 궁 공 쓸게요 라인 라인 돌진 상대도 비트 리퍼 부좌 겐지 궁 조심 음 제발 아 로봇만 좀 뽑자 상대 힐러 다운 상대 힐러 다운 우리 힐러도 쫓기고 있어 오버거치만 다른 게임 할 생각 있나요 스팀 게임 종류 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몇 개 있긴 한데 아직은 없죠 이거 위에 리퍼 노리고 있는 거 낙공 노리고 있거든요 위에 아까부터 떨어졌어요 지금 아 내가 킹 먹을라고 했는데 옆에 오른쪽에 맥크리 그냥 날려야지 그냥 날려야지 다잉 부좌 그리고 맥크리 부좌 맥크리 맥크리 아 다잉 부좌 아 판정 너무 좋아 리퍼 부좌 리퍼 부좌 다잉 부좌 다잉 부좌 리퍼 다운 리퍼 다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에 자리아 다운 다잉 부좌 얘들 한번 막으러 올 거예요 아마 오우 그냥 다 자르시네 리퍼 비빈다 겐지하고 리퍼 개피 겐지 다운 리퍼 궁 있어요 이거 리퍼 개피 리퍼 다운 자리아 자리아 로봇은 안 빠지지 자리아 부수도 돼요 트레이스 트레이스 나 예 보고 있어요 자리아 먼저 자리아 개피 다운 겐지 궁 와 나 따라오네 리퍼 위에 리툰 내려갔어 아이고 겐지 개피 진짜 개피 정신 트레이스 다운 어 리퍼 궁 리퍼 개피 아이고 로봇이님 빼세요 빼세요 이거 한탐 한탐 마지막 가야 돼요 저희 모여서 아 이거 세명이 부터 써야 한대요 이때 네명이나 예 너무 하프 마그로 많이 가서 아깝네 1분 일단은 위에 먹을게요 라인 부자 라인 다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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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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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겐지 다운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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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아이고 오 트레이스 빨공인데 저러면 트레이스 빨공인데 저러면 화물 3명 화물 3명 화물 3명 너무 느려요 화물이 엔디 부자 저희 좌압까지만 밀면 끝나니까 2분 2분 트레이스 컷 화물 뒤쪽 트레이스 역갱 빠졌어요 D D D D D D D 트레이스 D D D D D D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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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삐트 리퍼 망령은 빠졌어요 저 궁 쓸게요 리퍼 다운 자리아 궁 조심 자리아 부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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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남았어요 다운 트레이스 부자 오케 나이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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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메디안 승이야 도대체 오늘 탈하 스무스하게 홀이넘 갑니다 탈하 수고해요 몇 연승이지? 엄청 많이 이겼어 거의 한 5연승 6연승 넘게 한거 같은데 어 두자리안에는 다시 못들어가네요 내일 올리죠 두자리안에 내일 다시 들어가면 되는거고 두자리안에 내일 다시 들어가면 되는거고 다시 한번 볼까요? 다운